올해 글로컬 대학 지정 계획이 공고되면서 각 대학들마다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이 사업에는 2개 이상의 대학이 연합 형태로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지역 대학들이 힘을 합쳐서 재도전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곽선영 기자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비수도권 대학에 5년 동안 최대 천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3공. 지난해 10곳이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2차 글로컬 대학 지정 계획이 공고되면서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광주, 전남의 경우 지난해보다 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예비 지정이 되고도 본 지정에서 탈락한 전남대가 예비 지정 지위를 유지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사립대학들은 남은 글로컬 대학의 자리 경쟁률을 줄이기 위해 연합체제 구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글로컬 대학 신청 유형이 단독과 통합 둘 뿐이었는데 올해는 통합보다는 완화된 연합이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지정된 대학 10곳 가운데 강원대와 강릉원주대, 부산대와 부산교대 등 4곳이 통합 유형이었을 정도로 혁신성 부분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로 꼽힙니다. 조선대는 최근 이사회에서 조선간호대와 통합하는 안이 통과됐고 다른 법인 대학과의 연합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이라든지 교수 자원이라든지 혹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게 되고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목포대와 전남 돌입대는 지난달 통합 합의서를 체결한 가운데 이번 글로컬 사업도 공동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대학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사실상 대학 구조 조정이라며 지원 종료 후에도 연합대학을 유지하거나 통합이 전제인 만큼 법인이 다른 사학끼리 뭉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2일까지 대학 유형을 결정해야 하는 만큼 지역 대학들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